네, 안녕하세요. 생활 속에 유익한 뉴스와 정보를 콕 집어서 세세하게 전달해드리는 뉴스 읽어주는 남자, 유익남 김두식입니다. 오늘 전해줄 첫 번째 소식은 어떤 소식인가요? 네, 추석 명절 이후 전국적으로 코로나 확산세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도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어제 광주에서는 28명, 전남에서는 18명이 신규 확진됐습니다. 네, 확진자가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 전처럼 이걸 줄일 수가 없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대유행이 언제쯤 꺾일까 걱정이 좀 많아지는데 우리는 또 걱정이 되는 게 학생들이 좀 감염이 됐다고요? 그렇습니다. 말씀처럼 어제 초등학생 한 명, 중학생 한 명이 각각 확진이 됐습니다. 해당 학교 교직원과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전수검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또 광주는 추석 연휴 간 타지역 확진자 접촉과 광산구 소재 외국인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남도 추석 연휴 타지역 확진자 접촉, 그리고 전남에 사는 베트남 사람들이 대구의 결혼식장을 찾은 뒤 총 11명의 집단 감염이 일어난 상황입니다. 네, 감염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광주, 전남의 코로나19 확진율, 또 발생률이 전국 최저라는 뉴스도 나왔죠. 맞습니다. 오늘까지 광주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4,949명, 그리고 전남이 3,037명인데요. 총 인구 대비 발생률이 광주가 0.35% 정도이고 전남은 0.16% 가량입니다. 광주는 8대 특광역 시중에 가장 낮고 전남은 17개 시도 통틀어 최저치입니다. 검사 인원 대비 확진율 역시 광주가 약 0.26%, 전남은 약 0.17%로 특광역 시 그리고 17개 시도 중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시민 여러분이 재발적으로 방역에 함께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이 수치가 계속해서 줄어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어제 열린 전두환의 사자명예훼손 재판 항소심에 출석한 헬기 조종사들이 5.18 당시 광주 도심에서 헬기 사격은 없었다고 부인을 했습니다. 무장한 채 광주로 출동했던 것은 맞지만 헬기에는 탄약을 싣고만 다녔고 해남에서만 사람이 없는 논바닥에 위협 사격을 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어제 전두환 항소심 다섯 번째 공판 기일이었습니다. 전 씨는 재판부에 불출석 허가를 받고 출석을 하지 않았고요. 증인으로 출석한 헬기 조종사들의 발언 내용 좀 더 자세히 들어볼까요? 어제 재판에는 전 씨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헬기 조종사 4명 중에 3명이 출석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모두 헬기 사격을 부인했습니다. 먼저 정 조종사 A 씨는 500MD 헬기에 장착된 7.62mm 기관총은 1분에 최대 4,000발까지 나가는데 우리 국민에게 쏜다는 건 가당치 않다, 정신 있는 사람이면 못 쏜다고 거듭 부인했고요. 다만 당시 31사단장이 해남 대대로 출동하면서 폭도들을 막아달라, 폭도들의 다리에만 쏠 수 있느냐라고 물은 적이 있고 자신은 그럴 수 있는 총이 아니다, 매우 위험하다라고 답변을 하고 해남의 논바닥에만 총을 쏘며 소리로 위협을 줬었다고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일관되게 헬기 사격을 본 시민들의 증언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조종사들의 다른 진술도 나왔습니까? 그렇습니다. 정 조종사 B 씨와 부 조종사 C 씨 역시 광주 도심에서 헬기 사격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두 사람은 탄약을 가져가긴 했었지만 장착하지 않고 뒷좌석에 실어놓기만 했었다. 위협 사격조차 없었고 사격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 자신들은 정찰과 수색이 주 업무였다고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의 증언도 마찬가지고요. 전일빌딩에 남아있는 탄회는 또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참 의문스러운 상황입니다. 전 씨 항소심 재판 기일이 한 차례 더, 변론 기일이 한 차례 더 남아있는데요. 재판부가 거짓과 왜곡을 걷어내고 철저한 진실을 밝혀낼 수 있길 기다려보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전해둘 뉴스는요. 30대 남성이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이웃 주민들을 흉기로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어제 새벽 전남 여수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 사건 정황을 좀 자세하게 알려주실까요? 가해자 A 씨는 어제 새벽 0시 20분께 자신이 사는 아파트 위층에 사는 거주자 B 씨와 층간소음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찔러 살해했습니다. 이어 집 안으로 들어가서 B 씨의 부인도 흉기로 찌르고 그 부인의 60대 부모에게도 흉기로 휘둘러 중상을 입혔습니다. 가해자 A 씨는 범행 30여 분 뒤 사람을 죽였다며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저도 오늘 이 뉴스를 보고 너무 충격을 많이 받았는데 사실 층간소음이 많은 이웃들에게 다툼의 문제가 되잖아요. 하루 이틀 문제도 아닌데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이웃 간의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 또 분쟁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환경공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전남 층간소음 상담 사례는 1492건으로 2019년 736건에 비해 거의 두 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올해도 상반기에만 총 천여 건에 달하는 상담이 이뤄져서 지난해보다 더 증가할 것이 확실시됩니다. 또 상담을 넘어서 현장 방문 및 소음 측정을 신청하는 사례도 늘고 있는데요. 2019년 광주전남 소음 측정 신청 건수가 381건이었는데 지난해 557건으로 46% 증가했고 올해는 상반기에만 305건이 기록됐습니다. 조금 전 자료화면 보셨지만 저게 광주의 모습입니다. 광주 정말 아파트가 많거든요. 아파트 거주 비율이 65.5%에 달한다고 하니까 엄청난 건데 이런 층간의 갈등, 이런 소음 갈등이 우리에게도 계속 있을 수 있거든요.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은 층간소음을 예방하기 위해 건축방법을 개선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결국은 공동체 문화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 아랫집, 윗집에 누가 살고 있고 저 소음이 영화, 청소년, 어르신 등 누구에게서 왜 나는지만 알아도 그 분노의 정도가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자체가 공동주택 이웃 간의 관계, 그리고 모임 형성, 또 전문성과 권한을 가진 중재자 양성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고요. 당장은 아파트의 안내방송을 늘리는 것이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입장을 내놨습니다. 오늘 유행담 소식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